이번 상은 대한민국 가요 공헌 대상 공헌 대상 대한민국의 가요 공헌 대상 정말 최고 상이죠 네 정말 최고의 상이죠 그죠 이런 분들은 물론 투철한 봉사정신도 뛰어나고 또 가수들을 후배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래도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호동것을 갖추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인데 오늘 편의상 지금 미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가요 공헌 대상은 우리 한국가수협회에 우리 가짜반지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? 네 가짜반지 우리 선풍 회장님이 오늘 직접 오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한국가수협회에서 오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아 이 상은 한국가수협회에서 주시기 위해서 가짜반지의 타이틀곡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대한민국 가요 공헌 대상 네 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미모의 가수 네 한국인은 정말 미모의 가수 우리 김검태양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김검희양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네 저기 이제 상이 있습니다 네 상장 대한민국 가요 공헌 대상 하수 김검희 네 위사람은 2015년 미마미지 가요 대상 시상식에서 부서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트로피를 소유하 네 2015년 12월 29일 한국가수협회 회장 선포 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우 축하드립니다 네 네 트럭 해주시고요 네 네 네 꽃다발 정정 네 와 김검희 가수님 정말 후배수들이 오우 축하드립니다 와 꽃다발도 이렇게 한아름 이렇게 받으시고 네 네 김검희 가수님 아 네 사진 안카트 하고 네 네 선배 후배 가수들이 아 오늘 너무나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네요 아 선포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김검희 거미 선배님 어서오십시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하나 주시죠 네 마이크 네 네 네 오늘 우리 김검희 선배님께서 오늘 니마 뮤직 방송국 직접 이렇게 또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도 오시지만은 축하해 주시러 상이 없어도 오셔야 되는데 아 정말 오늘 아침 일찍 준비를 해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꽃과 큰 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아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이렇게 노래 잘하고 예쁜 우리 선배 가수님에게 이런 큰 상을 한 번도 안 드렸군요 네 아 니마 뮤직 정말 아 아마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죠 네 네 인사 말씀 한번 하세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도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같이 해서 감사하고요 또 이마방송 회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거미 선배님은 일찍이 가요계에 오셔서 우리 인기 가수들과 함께 사랑을 받고 계시고 또 우리 니마 뮤직 방송에서 정말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팬 여러분들이 주신 상이에요 네 와보수 국정님은 심사만 조금 하셨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2016년도에 후배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주시고 네 큰 무대에 있으면 여기 오신 오늘 후배들 좀 이끌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가실 수가 없죠 앵콜성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 노래 저기 밤차는 떠난다 제 타이틀곡입니다 아 밤차는 떠난다 네 아 정말 저도 자주 들었는데 네 아 오늘 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문수장 양도 오늘 예쁘죠 네 반갑습니다 휴대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거미님의 목소리로 밤차는 떠난다 네 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밤차는 떠나간다 안에 네 한참 공동안에 여름다 안에 두 손을 만져잡고 다시만 한길을 돌아갈 사람 기약도 없이 약속도 없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요 두 눈에 맺힌 물 보이기 싫어 뒤보람 올린 그릇아 속상의 하늘의 분식 문화도의 처럼 너의 비밀물이 헛되게 하지 마요 영원한 우리 사랑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한참 떠나간간에 이별 슬픈 턴이 날에서 두 손을 마주 잡고 하신 말을 남기고 돌아간 상심 기약도 없이 약속도 없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요 나의 맺힌 물 보이기 싫어 뒤보람 올린 그릇아 속상의 하늘의 분식 문화도의 처럼 흘러내린 그릇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헛되게 하지 마요 영원한 우리 사랑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 와부석 국장님께서 역시 시상을 하시겠습니다. 네 상장 인기 탑 가요대상 인기 트로트 가요대상 네 트로트 가요대상 네 트로트 가요대상 네 가수 김근희 네 사람은 2015년 미마미직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투수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함 2015년 12월 29일 미마미직 방송국 국장 와보소 아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아 오늘 상폭 터지셨네 아 네 네 다시 사진 한 칸 하시고요. 네 네 꽃도 다시 한번 팬분들 꽃다발 갖고 오신분들 네 네 꽃다발 네 네 전달해주세요. 아 오늘 또 우리 선배님한테 꽃다발 가져오신 분이 많군요. 아이고 김동맥 가수님이 또 꽃을 사오셨고 아 정말 후배 가수들이 막 사랑도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. 네 네 감사합니다.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 네 인사 한번 하고 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 네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아 상을 두 개나 받으시는 분도 있네 그죠? 아 그러게요. 와 정말 대단하시네. 아 대단하시네 정말. 아 저는 상 한 개 이 상장이라도 한 번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정말 귀한 상입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